오늘의 영상 포인트 특별한 게스트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치킨에 도전한다 지는 사람 노예풀 5분 말엽다 지는 사람은 5분 동안 노예예 원해 경기로 노예빵도 한다 그리고 김계정은 그럼 즐거워 한판안에 치킨 드시면 연탄 300장을 기부하겠습니다 오케이 생이 Dies Kathleen 시작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헤이븐에서 치킨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좋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 나, 존나,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우리가 요즘 각광받고 있거든, 아냐? 개쌤 조합이요? 알죠, 유명하죠. 개쌤인데 최약체라고. 옛날에는 용룡이가 쌤 및 용이었거든? 요즘 그 언론이 좀 다르더라고? 쌤 위 용이야, 요즘은. 제가 방금 전까지 발로란트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고로 올랐어요. 오케이, 바로 시작합시다. 아, 내 복장 안 벗냐? 오, 이거 몸인데요? 쌤님, 제가 붕어빵만큼 좋아해요, 빛나는 하트. 쌤님. 네? 누가 2천 원어치 붕어빵 보내주셨거든요? 어? 그리고 붕어빵만큼 사랑한대요. 어? 여성 시청자인 게 분명합니다. 어우, 과분한데 붕어빵. 야, 여성 시청자분이 계신데 이런 흉축한 차림으로 있을 거냐, 빨리 벗어서. 뺏을 거지? 아, 갖고 와, 씨! 아, 진작에 갑시다, 이제. 찍어보세요, 이번에 쌤님이 찍어보세요. 어? 야, 사람들 다 내렸다. 아, 빨리 좀 찍어라니까 왜 안 찍으세요, 아. 빨리 내려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리를. 저도 모르는데요? 동그라미 4개 있는 데로 가시죠. 아, 저거 별거 없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저 위에 있으면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춘다고. 당신 대머리 가서 태양권 자동으로 써지는 거 아니에요, 패시프처럼? 오오오오. 1인칭 시점 어떻게 풀지? 안 알려줌? 왜 알려줌? 빨리. 아니, 뭐였지? 탭, 탭, 탭. 에잉?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발소리. 오오오? 아, 사이트 1인칭 어떻게 푸는지 알려줌. 주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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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다. 주의해! 와야! 김계정! 이거지, 그치, 이거지. 이게 발로란트인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파밍 다 했죠? 네. 자, 그냥 일단 들어갑시다. 여기 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여기서 하나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해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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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공사장, 공사장. 어디? 와, 맞습니다. 와, 우리를 쏘잖아, 미친. 오, 씨. 뛰어, 내려. 야, 아, 뒤에. 아,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오, 질까했다. 아, 나 이거 옷 입고 있어서 그래. 지금 더워가지고 딴 배출이 안 돼서 그래. 저 옷 좀 벗고 옵니다. 원래 게임은 캐릭터랑 무라일체가 돼야 돼. 벤티 한 장 입고 딱 게임하는 거. 어, 아, 더러워. 벨트도 하고 올까? 저 친구 몸을 아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와, 내 광백은 한 번 힘 줘? 힘 줘, 광백은? 아니야, 광백은 주위에 있는 그 거뭇거뭇한 미역들이 생각나서. 이거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왜? 우리 큰아빠랑 아빠랑 작은아빠랑.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런 식으로 나와? 우리 할아버지까지. 미안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그거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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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로봇이야? 여기 로봇 들어있는 거야? 여기가 총으로 때려야지 열려. 안 되네. 야, 가드 조심해. 우와,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살려줄게. 가드는 화킬 안 쳐. 아, 이거야. 야, 그 코 빼. 그거 너무 잘 보여. 원래 버리고 올게. 끔치지 마, 내가 낄 거지? 야, 여기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 오, 네. 빨리 들어와. 위기투합해. 우리 둘이 지금 전혀 팀워크가 안 맞잖아. 잘 맞춰야 되는데. 옥상 가자. 으차. 네 앞에 있는 작은 건물 가. 내가 높은 건물 갈게. 높은 건물이 더 템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다른 강자들이 온다고. 잡았지! 그렇지! 어디, 어디. 텐션 막 오른 감 개정한테. 나 카선 써봐도 돼? 써봐. 써볼게, 써볼게. 재밌겠다. 자가, 자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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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플레이 엔데미 인터 더 시. 크으으으. 스트릿! 지렸다. 우리가 하늘을 지배했다, 방금. 어, 벨트 어디갔어? 거, 거. 옥상에 다 버려놨잖아. 옥상에 다 버려놨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타지. 어, 종을 4개 먹겠고, 소식. 우리 배트맨 놀이 하자. 헬기가 가르치는 사람만 다. 왜? 헬기 왜 일 안 해. 한 대 때릴까, 헬기? 거기 없는 거지. 이 친구야. 응? 쳐 맞아야지 일을 해. 어, 헬기 있어? 그 있는데? なん았잖아. 어딨는데, 헬기. 저기해? 아 맞췄거든? 돌아가잖아 맞추니까 조종사 mpc인척하자 어떻게 잡을거야 그럼 나는 이 안에서 돌인척을 할게 돌 돌 여기 빈공간 있는데? 오 뭐야 지려 좋은데 예 실력방송입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존범맨 아니에요 가구팔 이거 국산이야? 국산이야 국산 애용해야지 국산제품 열면 있는거 아니야?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안해도 있나봐 아하 아 뭐 던졌어 봤어 죽여 니새끼 돌았어 와 여기여기 붙었어 붙었어 야 발조심해 발조심해 점프해 점프 뒤에 붙어있거든? 나 이 구상좀 먹을게 나도 먹어도 됐지 알았던지 네떼떼떼? 너무 긴장돼 나도 지금 채팅창 환호 난리났지 사랑스럽대 역시 쌤 이러면서 핥아버리고싶대 지금 우리 둘을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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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이번판에 더 많이 죽이는 사람한테 2만원이래 이거 상대방도 포함이죠? 어이 진짜 썼어 니가 먼저 썼다 난 가 나 진짠 가 너 점프력 왜이렇게 대단해 나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날 믿어? 그럼 믿으면 총 한 번 다 버려봐 어 여기 사람이다 아야야 없어 없어 아 야야야야야야 아무리 정기 먹어지면 허는 아니지 으악 으악 가가가가가가 잡았어 와 아니 어디 어디 우와 야야야 주위에 아무도 나 주위에 나한테 먹을 감이야 야야야야 상대는 하나야 으악 가 가 가 야야야야 주위에 내가 여기서 딜 잡으면 으악 우와 야 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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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와 이걸 길막을 안 해 사이코패스야? 아이 근데 이것만 알아 둬 나는 친구랑 돈 가지고 이렇게 경쟁한 거 난 싫어 오랜만에 똑같은 생각했네 그런 거 싫어서 일부러 나 이거 났어 염 염 염 염 염 미친 호딩이 새끼가 나 진짜 좋은데 알고 있어 덕쓰 ㅠㅠ 여기 너무 많아 아 괜찮아. 어딘데? 저쪽인데? 여기에 사람이 내린 것 같아요. 플레이하시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소리! 야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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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어 문닫어 안녕하세요 문닫어 문닫어 수루탄 들어왔는데? 이거 이거 우리 죽는 거 안 죽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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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파킹!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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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싸우고 있어 아 뭐해! 어 어이 수 좀 봐라 여보 수 좀 보세요 야 조심하라 그랬잖아 아 조심 야 쇠리를 살렸으면 복수할 것도 없잖아 아니 너 You suck! You suck! 뭐해 고개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좀 뭐해 또? 빨리 나가고 싶어 빨리 나가 그럼 어? 어어어어어? 헬로우 어! 어! 여깄다 간다고 젠장! 짜자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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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서 그냥 쉐도우 폭신 아니아니 여보 이 시체 봐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거 저거 내 나 지금 먹으라고 저거 뿌려놓은 거잖아 낚으려고 한 번 먹어봐 도전해봐 한 번? 진짜 낚는 건가 한 번 해봐? 어 난 아닌 것 같은데 으아악! 우와! 우와 야! 테크티컬 차련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나 채팅창 읽다가 니가 채팅창 말해가지고 아 뻥치지마 스트레스만 받아 그냥 니랑 하면은 니 때문에 내 실력이 빛을 못 봐 떠? 오케이! 떠? 떠? 들어와 혼쭐이나야 돼 아주 그냥 너는 똥이면서 하하 어휴 빙수레가 요란하다 니는 야 어디서 만나 딱 딱 돼 여기 어때 에어필드 저기는 너무 작아 작은대로 해 빨리 죽이게 그냥 어? 그럼 차라리 땜목 땜목? 땜목아? 딱 내리자마자 너는 그 위에 있는 거 털어 가까운데 줄게 나 밑에 있는데 털게 딱 거기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뭘 털어 그냥 처음 먹는 총 딱 그냥 해가지고 아니 난 거기서 너를 턴다고 아 그래 야 참고로 말하면은 나 벨트 벗었다 어 이 정도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냥 가벼운 핸디캡이랄까? 그럼 나도 벗어 굳이 안 벗어도 되는데 그럼 안 벗어 어? 벗지마 지는 사람 노예풀 5분 말이었다 지는 사람은 5분 동안 노예야 에에에에 다 어? 나 가장 잘못했네 뭐 이 정도는 뭐 그래 먼저 가서 그 하고 있어봐 야 낙하단 나 지금 오래 그냥 있을 테니까 지금 맞춰도 돼 어어어 어어 맞춰 맞춰 나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피 좀 깎아놓을게 어어어 어어어 피 좀 깎아놓을게 우차 아유 아쉽게 안 깎겠네 아쉽겠어요 하나도 안 오시는데요? 아 그래요? 어딨어 어딨어 나와 나와 나 파밍 끝났어 어딨어 나와 열대? 안에 있네 너 어딨니? 또 또 숨어가지고 또 왜 숨어 이 위치가 숨은 거면은 나와 아 창고 안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아 이 겁쟁이 녀석 정말 창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럴대? 방풀에 아 저기구나 넌 대졌어 넌 대졌어 미쳤니? 티 오른쪽 위 어? 이렇게 갖고 왔다고 아 보였죠? 보였죠? 안 보였죠? 질다! 쫄았죠? 안 쫄았죠? 오줌 살짝 지렸죠? 난 나는 방어구도 안 꼈어 지금 나도 안 꼈어? 중간 파밍에서 총만 아 오케이 오케이 따뚱 저기 있구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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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줄 알아 와 개 찌질해 그냥 나 뒤라 야 나 총도 안 꼈어 진짜 야 야 너 잘해 잘해? 잘하시네 잘하시네? 미쳤냐? 너 옛날 중세시대였으면 지금 사형이야 아 잘하십니다 야 웨후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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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ado bodies 분명히 crimin pornography 의상 꽉